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 전에 소원 서주달 회장님의 작품이 세 점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한 작품의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산지는 마이산 전경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일출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구비동 뒤산에서 지금 올라가서 찍었는데 그 날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는 날이라서 구름이 아주 멋있게 여름인 빛을 받아서 가려고요. 영동에 있는 송구 유원지에 가을 날 안개 낀 아침인데 이렇게 안개 속에 소나무가 아주 동당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를 연주했습니다. 이 사진은 부산 국제 불꽃축제 촬영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국제축제가 여러개의 불꽃이 연기해서 미차전 기쁨이 좀 고급 켜는 기쁨이 들어가는데 정황하게 말씀드리면 세 카치 한꺼번에 지키게끔 그렇게 조작된 사진입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진이군요. 한 컷으로 세 가지의 불꽃을 잡아야 되니까 작년에 송원 회장님의 혜중 사진이 참 인상적이던데 혜중 사진은 또 단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 곳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찍으면 더 멋있게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노하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진으로서 사진은 찰라를 담는데 찰라에 담아 놓은 사진이 영혼의 앞에 가거든요. 지금 보시는 풍경들이 10년 뒤에는 이스라엄 보장이 없거든요. 사람도 동물도 풍경도 나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이고 싶은데 나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신경을 제대로 가가시는 게 나중에는 소중한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송오리 아강 김성희 선생님 이 작품들이 참 자연폭격을 잘 담은 것 같은데 작품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 송오리 낙엽 찍었습니다. 네 여기는 함안에 광주 광주리 해바라기 밭에 가서 해바라기 그 다음에 저기는 태백에 한백산 한백산 생상에 오토리 조트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일출 지금 일출이면 상당히 새벽에 일주일을 하셨던 말인데 예예 운무가 너무 좋더라구요 구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양동마을 백일홍 이 문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백일홍을 쓰였습니다. 근데 다들 다른 것보다 이 느낌을 참 좋아하시더라구요 사람들이 네 옛것이 은은하게 풍게 나오는 느낌 네 아강 선생님은 언제부터 사진 입문하셨는가요? 작년에 연수원 1기로 시작을 해서 원래 이제 2년차입니다. 네 뭐 굉장히 작지만은 작품이 전문가 수준답니다. 모두 회원님들하고 선생님께서 많이 진행해 주셔서 그래도 즐겁습니다. 사진을 대하는게 그럼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앞으로도 전부다 이게 환경 깨끗한 환경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정말 즐거운 마음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 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밖으로 테이프 커트 음식부터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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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に 따라서 옛날에 오메조합해서 한 번 해보고싶은 하고싶은 무시하고싶은 너무 Genevieve 아 그래요 유신다니 agooo 유신다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경도 합성 작품 페스티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윤창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한 전 조영희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심학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생반 지민교수님이십니다. 김규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반 지도교수이신 조영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꽃과 환경문화반 지도교수이신 김혜숙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선배기 선배 환경담성 과정입니다. 최은진 이코드림 학창단 상희 지휘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대 이코드림 학창단 이경혜 부단장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개막식에 앞서서 간략히 환경감성 작품 페스티벌 개막에 따른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문화의 풍섭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환경연수원에서는 환경감성 교육과정인 환경사진반, 환경문학반, 그리고 목과 환경문화반 교육생들 80여 명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지도교수님들과 함께 원예, 시와 사진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작품들 연간 성과물을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환경감수성을 함정할 수 있도록 오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물을 마치고 개막 테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참석 내빈 여러분께서는 준비된 테이프 앞에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 둘 셋 구령의 테이프를 컷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컷!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리셉션장을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그녀보다 당황은 일제히 sahen다는 특정한 장소에 sept sixt district 상wilom은 패스팅 기념를 하는 임자의육을 추구름덕을 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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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 앞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생들 여러분께서도 조금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뒤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모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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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진행이 멈춰서 죄송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개방을 축하한 의미로 앞에 준비된 케이크 초를 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초를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그 4개 분들하고 앞으로 나아주셔야죠. 네, 이렇게 아, 이거 뿐이었나? 도와야 돼. 하하하하 아니, 이게 도와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둘셋하면 다 같이 손을 물어주시면 교육생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도 크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의 전환 네, 이어서 아주 준비될 잔에 샴페인 끊는 우려를 이렇게 따로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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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리의 정말로 저희로 нав அ 영혼을 이사이에 정말로 여호가 영혼을 안 사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배제의 매력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각반 15교수님들 소감을 짧게 메시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컴이 세븐일 차례의 형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담아놓은 사람이나 그 영상으로는 이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동, 공경, 하루하루 나이들한테 하루하루 나이들한테 당황하는 걸 구성해서 한참 전 박수군에서 담아놓은 사진에 바로 더욱을 담고 그리고 더욱을 담은 여성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까지 즐거운 것은 반사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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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원들이 해그름지는 그 호수까지 놀면서 산빛고 물빛고 온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탈스럽게 나와서 저녁의 작품을 잊었습니다. 많이 박사해 주시고 일산에 지친 피로 막 푸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뽑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순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분야에 지금 전시가 열리는데 오늘 시선이 제일 많이 가세요. 식물회가 고구를 주면 하고 싶습니다. 환경하며 매너 올 수가 없는 식물입니다. 식물을 보면, 오늘 꽃을 보면 우리 배파는 바로 알팡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 연설에서 여러 가지 퍼센트들이 있지만 이런 원회만에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회원들이 숙소을 주문을 했을 때 나쁜 한 불가보로 굉장히 놀랄 만하게 상품들이 모든 게 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분에 가서 감사하십시오. 잘 좋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금방 우리 인사하신 세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박호 원장님께서 감사패를 먼저 우리 환경사진만 기교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환경사진만 지도교수 김규호 대학에서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환경사진만 지도교수로서 수차량 산업화가 남다른 공사정책으로 환경교육 발전과 국민환경가우수성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2월 12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장 마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환경문학반 지도교수 조용민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환경문학반 지도교수 김유혜소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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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분 지도교수니까 다같이 안오르네 54년 50 30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환경연선 환경감수성 교육의 가장 선배받아야 합니다. 혹은 화창단 남수현 트레이너선생님과 박주현 솔리스트선생님 오시고 축하 공연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박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행사에 흐 VERY 좀lairént 청춘고 하오니 마음 즐겁지 하오니더 참아의 땅을 많이 뚫리네 우리의 마음이 되어나서 행복한 내 아름다운 희망하니더 우리 나를 가지게 우리 우리의 삶은 나는 행복한 사랑이야 그 주인의 가볍에 나무의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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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